안녕하세요. 흐행형입니다. 대학생, 취준생, 필독영상입니다. 좋은 회사 고르는 법, 좋은 직업, 직장, 직무, 선택기준 알려드릴게요. 직업, 직장, 직무, 선택시 고려사항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근무지 마지노선입니다. 근무지 마지노선 먼저 마지노라는 말을 많이 사용은 하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노선은 마지노와 선이 합쳐진 말이고요. 마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 앙드레 마지노를 말하고요. 선은 방어시설 선, 요새 선을 말합니다. 요새가 방어시설이죠. 그래서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면 마지노 요청에 따라서 지어진 요새 선을 말합니다. 프랑스가 독일과의 국경에 쌓은 긴 요새 선이고요. 벙커 형태 건물에 포와 총을 쏠 자리를 마련해서 독일군이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게 마지노선입니다. 현대에는 최후의 방어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넘지 못하는 선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면 최저 한계선, 최후 방어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무지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면 근무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마지노선, 한계선이다. 여기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요선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무지 기준이, 먼저 기준을 잡아봤어요. 근무지. 제가 정한 건데요. 먼저 본인 집은 수도권에 마련을 한다. 본인의 자가 집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나 재테크, 교육, 주민 수준, 문화시설, 인프라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본인의 자가, 아파트나 이런 거는 수도권에 사는 게 좋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 근무를 고려했습니다. 특히 공돌이들, 공돌이 엔지니어들의 숙명이죠. 지방 근무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제조업이고 제조업 공장들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근무를 고려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말 부부를 고려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만날 수도 있지만 또 멀리 떨어진 원거리인 사람끼리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했고요. 또 현재는 가까이 살지만 직장이 옮겨질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근무지가. 같은 직장 내에서도 사업본부가 바뀌면서 근무지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또 수납근무를 하면서 근무지가 바뀌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공기업, 특히 공기업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부부 고려했고요. 정리하면 매주 주말마다 수도권에 자기 집에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회사. 이게 기준입니다. 물론 이거는 두 군데 이상 합격을 해가지고 선택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는데 한 군데 붙었어. 울산, 여수, 제주도도 이러면 그냥 가는 거지 선택권이 있나요? 다만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도 고려해서 저울질을 할 수 있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근무지, 주요 근무지, 근무지 마지노선 안에 있는 회사들을 중심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무지 마지노선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을 하고 정해본 건데요. 아까 기준에 따라서 해보면요. 경기도 북부, 파주 포함해서 그쪽까지 가능하고요. 경기도 동부, 서부 모두 OK입니다. 경기도 남부, 인천, 여주, 안성, 평택 모두 OK고요. 인천도 모두 OK입니다. 경기도 왼쪽이 인천이죠. 그리고 인천 옆에 영종도와 영흥도도 포함 괜찮습니다. 영종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고 영흥도에는, 영흥도는 대부도, 대부도에서 좀 더 들어가서 선제도가 있고 선제도에서 더 들어가면 영흥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데 영흥도 안에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서 발전을 담당하는 한국남동발전이 있어요. 공기업이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흥도도 포함했고요. 충남은 워낙 크기 때문에 위쪽과 왼쪽,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당진, 서산, 아산, 천안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밑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워낙 큰데, 여기도 위쪽에 진천, 충주, 청주까지 가능하고요. 세종시 OK. 급외지역은 생활권력이 달라가지고요. 안 됩니다. 매주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냐, 어려운 곳이 대전, 전라, 강주, 여수, 울산, 포항, 강원도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근무지 단점을 상세하는 하이레벨의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는 근무지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이 무조건 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메이저 공기업이 있겠죠. 뭐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한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한국후력원자력공사, 한수원이라고 하고요. 이런데 이런 메이저 공기업은 근무지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웬만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뭐 가스공사도 뭐 이제 훈환근무하죠. 여기저기 있죠. 뭐 서울 강서구에도 있고, 안산, 경기도 안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어차피 훈환근무하니까. 그리고 뭐 이거 설령 대구라고 해도 가스공사면 무조건 가는 거야. 가스공사면. 가스공사, 뭐 갓스공사라고 하잖아요. 한전도 갓전 뭐 이러고. 이런데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탑티어 대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이라고 해도 똑같은 대기업이 아니죠. 수많은 대기업이 있잖아요. 그중에 탑티어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정류사, 뭐 메이저 석유화학사 이런 데 있죠. 뭐 예를 들면 울산의 SO1, 울산의 SK에너지, 아니면 여수의 GS칼텍스, 뭐 이런 정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근무지 울산이어도 그냥 가는 거야. 뭐가 문제야. 그리고 메이저 석유화학사 이런 데도 좋고요. 예를 들어보면요. 뭐 SK에너지야. 정류사 SK에너지가 이제 울산이고요. 또 하나는 SK건설이야. 저 서울 종로 쪽에 있어요. 종강역 옆에 이제 뭐 그쪽에 있는데. 그럼 어딜 가야 되냐. 뭐 근데 잘 모르는 취업준비생들은 어 야 공대 나와가지고 저 서울 종로에 근무할 수 있다고? 대박인데? 이렇게 하지마. 하고 이제 SK건설을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본인의 오른팔을 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이에요. 이거는. 건설사는 일단 현장 근무를 가야 돼요. 뭐 플랜트 설계한다 이러면 전체 근무 기간 중에 50%는 현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2년. 그다음에 투르크메시사 2년. 서울 2년. 뭐 사우데라비아 2년. 서울 2년. 뭐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당장의 오지 파견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당장 서울 근무할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지도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우리나라 지도예요. 그리고 취업을 할 때는 이제 국내에서 한국인은 한국 국내에 취업을 하세요. 이상한 해외 취업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붙어서 살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북한 치우고 해외 치우고 무조건 국내 남한에서 사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도권을 매주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이제 직장 그런 근무지가 좋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물론 안 되면 멀리 가는 거지만 선택권이 있다면 그게 좋고요. 이 지도에서 보면 이제 여기 경기도 북부, 인천, 경기도 남부, 그리고 충남은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여기까지. 그 밑에는 너무 멀어서 주말마다 오가기 힘들어요. 수도권을. 서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석유화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 올뱅크라든가 뭐 롯데케미칼 뭐 아니면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당진에도 뭐 현대 제철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공기염. 뭐 그다음에 천안 이쪽에도 산업단지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은 살기 상당히 좋은 동네입니다. 네.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평택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평택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그 위에 있는 뭐 화성, 후원, 용인 이런 데는 매우 좋죠.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주, 청주 여기까지 가능. 그리고 세종도 가능. 근데 그 밑으로는 다 불가입니다. 뭐 대전, 전주, 김창, 구미,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여수 뭐 이런 데 있죠. 아 이건 너무 멀어. 그럼 이제 주말마다 서울에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권이 달라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이사 가야 돼. 주말 보면 못해요. 뭐 가족들이 서울에 있고 주말마다 내가 울산에서 매주 오간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거는 안 되고. 그럼 다 같이 이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빨간선 안에 있는 곳에 가면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 정리하면요. 회사 선택 시 근무지 고려할 때 참고해라. 두 군데에서 합격한 회사가 있어서 저울질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다 하고 그 다음 주말부부 그리고 국내 지방근무를 고려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매주 주말마다 수도권을 오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회사가 좋다. 이거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그리고 충남은 서산 포함해서 서산 위로 그리고 충북은 청주 위로 그리고 세종시 여기까지가 가능하다. 다만 이런 거 상관없이 메이저 공기업, 탑티어 대기업들은 근무지 상관없이 무조건 가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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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